윌슨 박물관 우리는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탐구하도록 발명품, 아이디어, 그리고 혁신, 그리고 윌리엄 박물관은 특징합니다. 특징으로 삼습니다. 몇몇의 최신 연구, 그리고 인공지능의 역사, 그리고 특별한 갤러리들, 홀로그래피를 위한 오프닝 시간이 매일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except 제외하고, 주요 공휴일들을 제외하고, 7월과 8월만 합니다. 목요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입장료, 성인은 10달러, 그리고 18세의 청소년들, 학생들, 그리고 노인 65나 그 이상은 5달러, 5명 미만의 아이들 무료, 무료 입장이 마지막 일요일, 각달의 마지막 일요일의 무료 입장, 저녁 프로그램들,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지, 특징으로 삼는 게스트 초청연사네, 말하는 사람이잖아, IT 커뮤니티로부터의 초청연사를 특징으로 삼는 저녁 프로그램들은 무료입니다. 박물관 입장과 함께, 박물관 입장료 그 표 있으면 이거 무료다. 교육적인 방문,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은 이용 가능하다. 그룹을 위해 8명 또는 그 이상 사람들의 그룹을 위해서 이용 가능하고, 사전예약이 요구되어집니다. 모든 그룹들을 위해서.